틱톡 진짜 머리 아프다. 저렇게 먹고살기가 힘들었던 직업이었구나, 틱톡이. 우리 지환이 형, 내가 좀 리스펙 해지네. 지금 섭섭 두배, 지금 섭섭 두배. 야, 또 쥐고 있어. 지금 섭섭 두배. 지금 섭섭 두배, 여러분들. 지금 섭섭. 아니, 또 쥐고 있어. 지금 섭섭 두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어떡해. 어머. 어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아니잖아. 말도 안 되게 쉬고 있잖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만 죽어. 뭘 자꾸, 뭐 듣고 나 죽거래. 하나는 그만 죽여. 너 지금 6만점한테 어디 8천점이 6만점인데 까불게 돼 있어? 어? 어? 8천점은 6만점인데 까불게 돼 있냐고. 어? 8천점이 어떻게 해? 어, 6만점이 어디인가 봐. 어? 찌그러져 있어야지. 찌그러져 있어야지. 찌그러져 있어야지. 아, 진짜 짜증나네. 이게 말이 되냐, 지는 게. 어? 이게 6만점이랑 8천점이랑 이게 말이 돼, 지금. 어? 이게 점수가. 요대야. 요대야. 나를 부를 땐. 킹이라 불러야지. 킹받네. 근데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직 몰라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유닛 둘이 터지면 내가 또 역전 나오는 거라서. 아직 시간 3초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는데. 진짜 아직 몰라요. 진짜 아직 몰라요. 진짜 아직 모르겠는데. 진짜. 진짜 아직 해보십니다. 저희도 터지면은. 따라잡겠죠? ons 올 believe. jiallaюсь paradja sur ev n! 듣고 싶은 말이야? duyha. 疲久. 무한 Archimedes. 그리ых. 아직도 Bean은 없었 temperament.